가톨릭 평화방송 모든 신자 여러분들께 기쁨과 희망의 인사를 전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가톨릭 평화방송 임직원 모두는 방송 미사와 또 복음을 담은 콘텐츠들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먼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방송사로는 처음으로 가톨릭 OTT 서비스인 CPBC 플러스를 출범했는데요 이제 TV 메일 미사를 비롯해서 선교사들의 삶을 다룬 특별기획, 미션3 또는 다양한 가톨릭 콘텐츠들을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해는 평화와 화해를 염원하는 평원하는 음악회를 비롯해서 CPBC 창작 선과제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콘텐츠 등 또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사업 또 공익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해에도 가톨릭 평화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주자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2024년 갑진년에도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